역풍 역풍입니다. 누구에게 역풍이 불지는 기사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덜었다라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검찰 쌍방울 대장동 수사 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지금까지 무리한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검찰의 완패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한동훈 장관 그동안의 발언 모아봤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개인 토착 비리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요.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민 최고위원님, 앞으로의 검찰 수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 좀 부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권 입장에서는. 일단은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여부들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겠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대한 내용들이 만천하 국민들 앞에 하나 둘씩 내용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 결국 사법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겠죠. 과거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게 됐을 때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그 1심 선고 내용들을 들고선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들이 2심 유죄 선고 뒤에 극렬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서 김병호 의원님이 얘기를 주셨던 것처럼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혐의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입증되는지 그 여부들에 따라서 분명하게 어떤 입장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는지는 차차 진행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영장 청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 김 의원님,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그냥 당당하게 영장 심사 처음부터 받으러 나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저희가 받으러 나가려고 했잖아요. 8월 25일부터 8월 31일 그리고 12월 정기회기 때 나가겠다라고 누차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반드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치적이라는 거죠. 우리 민주당의 분열을 목표로 한 검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가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 아무도 아닙니다. 꼭 받아야죠, 당연히.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헌법에 나와 있는 체포동의안은 대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헌법에, 또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권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야당을 탄압하고 특정 정치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그건 야가 바뀌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판결이 최초로, 최초로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결이라기보다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2년 동안에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 등등 쭉 수사를 해봤는데 그동안에 계속 검찰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온 것밖에 없지 최초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여야 모두 그리고 관련된 사람 모두가 이 결정물에 대해서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대선 정국을 가로지르면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흘러왔는데 최초로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여야가 제대로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구속 불구속의 문제지 유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차분히 잘 검토를 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기사 마저 볼까요? 보면 2년 전 대장동이 신호탄, 윤 대통령 취임 뒤 전방위 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기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 전방위 수사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온 만큼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권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제 영장 청구 이런 것도 다시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그렇고요.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었다면 자기가 부결을 마지막까지 부결을 호소하는 이런 게 없어야죠. 당연히 그 안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어야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 또 충분히 그만한 구속영장이 사고가 된다 생각하지만 또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니까 저희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여야 반응 잠깐 보면요. 이 구속심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과 더불어임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갯달에 굴복했다라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는 기각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법원이 갯달에 굴복했다. 출연 입장을 공당, 정부 여당에서 낸다는 자체가 법원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저는 법원의 결정에 실망한다. 이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당내에서도 갯달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몇몇 분들이 SNS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입장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과연 이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다양한 평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갯달에 의해서 저희 민주당의 어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 어원총에도 갯달들의 문자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지만 결국 결론은 또 다른 후보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달을 민주당 또는 이재명과 등식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 여당 국민의힘도 좀 품격 있는 그리고 법원을 존중하는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정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 입장문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본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 입장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떨어지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용어를 쓴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느냐. 박 의원이 왜 웃으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만일은 법 앞에 평당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구속 사유되고 구속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부인하니까 구속되어야 된다. 부인하니까. 본인도 부인을 계속하거든요. 좀 겸손해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캐스터